오래된 악기 오래된 책 오래된 벽지 주먹이 쌓이고 목이 슬고 점점 부서지고 쓰러진 것들에 밀려놔도 물을 끓여В 물을 끓인다 청양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모짜렐라 모짜렐라 냉동실에 넣는 후 맛은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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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고추 물 계란 계란말고 다음 영상에 만나요. 다진마늘 1분만м 당면을 이용해서 양파는 소금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양파는 소금을 담고 양파에 양파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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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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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